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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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거는 세리오라는 브랜드의 베이스 젤인데 처음이거든요. 바틀이 솔직히 예뻐서 한번 사본 거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베이스 젤의 이름은 셀팩트래요. 10ml 늘어있고 제조일자가 지금 11월이니까 9월 거면 그냥 쏘쏘한 거 보내주셨네요. 이거는 진비인데 많이 쓰는 컬러라서 다시 하나 더 구매했고요. 이건 또 제가 자주 쓰는 샌딩. 띵크 오브 네일의 샌딩 파일이고 이게 다 좋은데 샌딩 파일 특성상 되게 금방 달아요. 그래서 항상 주문할 때마다 그냥 껴서 계속 계속 사용하고 있고 이건 프롬 더 네일에서 나온 우드 파일인데 사실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그냥 우드 파일 이런 모양이면 다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6개 샀습니다. 오늘은 그냥 부자재 산거예요. 그렇게 쓰유를 하게 될 수 있어요. 띵크 오브 네일이 그래서 계속 쓰위есь 띵크 오브 네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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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하락십사. 돌체 콜드브로 하나 주세요. 그런데요. 네. 이거 한 잔 하세요? 네. 네. 맞춰 사진 해주시고 사진 좀 이렇게 해주세요. 네. 네. 맛있게 보셨나요? 네. 네. 맛있게 보셨나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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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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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Нет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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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건 키젤 클리어질인데요. 되게 작은 줄 알고 시켰는데 생각보다 크네요. 30g 들어있고 2 플러스 1 해가지고 두개 샀더니 하나 더 왔어요. 이건 키젤 클리어질 것 같아요. 이건 키젤 클리어질 것 같아요. 이건 키젤 클리어질 것 같아요. 별 네일 재료에서 만든 건가? 스타 탑젤이라는 노나이프 타입의 탑젤을 서비스로 하나 주셨습니다. 아 맞네! 별 네일 재료에서 만든 거네요. 제가 이 실버 케이블 별 네일 재료에서 주문했거든요. 10개 사면 1개 더 준다 그래가지고 항상 여기서만 사고 있어요. 아 여기 탑젤드 만드는구나. 이제 또 이렇게 기본 탑젤드를 섞었습니다. 이제 또 이렇게 기본 탑젤드를 섞었습니다. 이제 또 이렇게 기본 탑젤드를 섞었습니다. 또 이렇게 기본 탑젤드 만드는 중에서 Documentation 개선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제 Alau 2말을 받으시다가 1말을 놓고 1말을 만들어 주시면 1말을 맛있게 2말을 찾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뭐 먹지? 진짜 오랜만이다 추천받습니다 벌써 체인지에요? 수고하니까 서중 사중 싱싱 누군가가 해외 설치 일cht 일정 일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